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한 주도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에 유엔타 증권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변동이 컸었고 트럼프발 반도체 이슈뿐만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까지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우리 시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수급도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너무 힘들었죠. 오늘 오고 있는데 투자자 전화 오셔서 힘들다고. 다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직원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려면 악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악재가 어느 순간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로 막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이 하루 있다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 수급도 말씀드린 이유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하고요. 거래소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7,7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 주 하락한 것 치고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닙니다. 7,000억이나 팔았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기관 투자가도 얼마 안 팔았어요. 1,600억 팔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3,40포인트 그전에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것 치고는 현물 매도서는 그렇게 격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이런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1조 35억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샀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여드리자면 외국인 입장에서 2,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2,300억 정확하게. 기관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샀어요. 원래 우리가 밸류업 할 때라든지 혹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코스닥 시장이 어려울 때는 기관 투자가 더 많이 팔고 KB구민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을 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가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여전히 샀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인 기관이 팔 때는 항상 사는데 이번 주도 저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외인 선물이 만길 이후에 3조 원 이상 매도 이렇게 써놨는데 앵커님 이게 3조 매도였어요. 3조. 3조 원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옵션 만기를 7월 둘째 주라고 그러죠. 둘째 주 목요일. 그때부터 제가 어제 한 땀 한 땀 보니까 3조를 팔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7월 초에 6월 말에 삼성전자만 막 올릴 때 그때 저희 어떤 얘기 했습니까? 선물 너무 산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때는 또 과하게 샀죠. 3조 이상. 그러니까 그때 5조 샀어요. 그런데 우리 만기일 이후에 3조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선물을 사야 되는데 선물 너무 땡긴다. 좀 약간 기억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선물에서 좀 과하게 샀다 이런 말씀 하셨죠. 과하게 사면 꼭 항상 이 현 선물을 이걸 저 현 선물 차이를 뭐라 그러죠? 베이시스라 얘기를 하죠. 베이시스가 대부분 코리아 시장은 백오데이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선물 살 때 컨텐콘가 많았어요. 즉 선물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현물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수를 맞추려면 뭘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만 많이 산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선물을 3조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샀었던 선물을 일단 어느 정도는 매도가 많이 했다. 그래서 나올 물량은 많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파생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 미국에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 계속되고 있는 건 트럼프와 해리스 대결 구도 알고 계실 거예요. 11월까지 가겠죠. 그런데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맞았잖아요. 저희가 10월 전부터 우리가 추석 이후부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7월부터 할 지가 누가 알았어요. 그게 2주 전에 트럼프 후보가 피습당했을 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앵커님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모르게 선반영이 맞냐고. 선반영이 너무 과도합니다. 어떻게 10월에 있었을 내용이 3달 땡겨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월에 변동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보다는 덜 할 겁니다. 이미 맞았으니까. 왜냐하면 신재생이라든지 길대표님 추천 나오잖아요. 이게 신재생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은 미리 거의 바닷건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오르는 폭도 제한적일 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빠지는 폭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 많이 할 수 있고 이번 주 새로운 이슈가 AI 수익화 관련 우려. 아시죠? 이게 사실은 4월 달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셨나요? 줄줄줄 세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아요. 우리 매일 몇 달 전에 맨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만 같아라 삼성전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니 더 안 좋습니다. 아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수익화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좀 빠졌고요. 그리고 애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나 다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은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30일 날 BOJ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뉴스 보시면 일본 연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애나를 팔고 달러를 팔고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죠? 앤케리 트레이더가 발생했을 거죠. 그러면 과거의 앤케리 트레이드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아마 그거 10년 이상 주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세 가지 불확실성과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 애나 변동성이 세 개 합쳐지면서 어제 하이닉스 8%의 마이너스에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을 연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가 시작 흐름이 워낙 좋지 못해서 수급적으로도 불안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간 개인이 각각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봐야 될 텐데 주간 마감하면서 항상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안 샀어요. 개인은 샀겠죠? 개인은 샀습니다. 퀴즈 내드릴게요.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하이닉스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지긴 했으니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 좀 드리고 화면 보시면 지난주에도 기억나실 거예요. LG전자 나온 거 기억하시죠? LG전자 최근에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견고합니다. LG전자로 외국인이 750억 정도? 그리고 KTNG예요. KTNG요? 처음 봤습니다. 주간 마감하면서 대표적인 시장의 방어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보시면 SK텔레콤, 통신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익단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은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섹터로 조금 외국인들도 옮겨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약간 기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 1,100억, HD 현대 일렉트릭 호실적 기억하실 겁니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SK하이닉스 7,600억. 전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샀는데 1조 중에서 76%를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하이닉스 화이팅이고요. 삼성전자 4,100억, LG화학 700억, 현대차 600억, LG에너솔루션 570억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엔딩스 소유소는 최근에 빠졌죠. 그래도 중호장 대 대용주들을 사고 있다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매수 상의를 받는데 코스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적이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고 반대로 외국인은 방어주 성격에 강한 KTNG를 담았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 보면서요. 코스닥은요. 제가 이번 주 뽑으면서 뭔가 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별거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좀 그랬나요? 네. 정말로 개별적으로 움직였고요. 외국인이 우진은텍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백억 수준이 아니기 조금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서상으로 우진은텍, 리노공업, ISC, 알테오젠, 미코순위로 나올 수 있고요. 기간 투자가는 알테오젠, 그리고 실리콘2, 에코프로비엠, 리가켄바이오, 넥슨게임즈.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바이오와 실적주, 그리고 2차전지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펩트론, 에코프로비엠, JIP엔터, 삼천당제약, 카페24. 제 기억에 에코프로비엠과 삼천당제약은 2주 연속입니다. 삼천당제약 전환주에 처음 등장했는데. 계속 있네요. 약간은 좀 뭔가 팬층이 있는 주식으로, 약간 알테오젠 다음으로 다음 타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간, 외국인의 움직임이 사뭇 다른 시장 속에서 이번 주 특징을 살짝 정리를 해주실까요? 특징을 보시면 제가 많이 뽑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샀다,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개인이랑 기간도 샀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로. 그렇죠. 이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저희 맨날 쇠로난다고 기간 욕하잖아요. 기간이 또 샀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와 기간이 드디어 결이 맞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기간과 개인이 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오랜만에 나온 현상입니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주체별로 개별 매매 양상을 띄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뭔가 특징은 좀 작게 어렵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사실 줄곧 2차 전제를 담았는데 기간과 종목이 일치하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아요.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게 하나씩 볼까요? 많아요. 많은데도 제가 꼼꼼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깔끔하게 또 정리해 오셨죠. 26일 날 보시면 오늘 밤입니다. PC 발표합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27, 2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좀 크게 반등 나왔으면 좋겠는데 PC 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BOJ 30일 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엔화가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잘 안 보는데 이게 외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빅테크, AMD와 마이크로소프트, 머크가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머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AMD, 마이크로소프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31일 날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죠? 우리 숫자는? 그게 아니고 부문별로. 그게 중요하죠. 바이던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FOMC 결과 발표합니다. 해결과. 그런데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 기습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장 예측한 대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우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타랑 퀄컴 실적까지 같이 발표 31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시즌부터 시작해서 FOMC, PC가 섞여 있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1일 같은 경우는 한국 수치집 동향 중요하겠죠. 그리고 2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에 또 고용보고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최근 6개월 동안 주 단위로 하나가 중요하다 했던 것들을 짬뽕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는 게 일단 다음 주의 피크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킥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하락이 좀 어떨까요? 시스템 리스크인가?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2890이 고점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런데 2700 거의 두들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200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러면 200포인트에서 빠져서 300, 400포인트 빠질려면 이건 시스템 리스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최근에 시스템 리스크는 코로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뒤엎을 만한 이슈가 될지 안 될지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파일 수는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미리 오른 종목은 빨리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실적 컨셉 변화가 계속 변화무쌍하게 빨리 움직이니까는 그걸 보면서 무분별하게 매매하면 엇박자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장 급락과의 반등 시에는 반드시 주도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빠진, 그러니까 올랐다가 위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덥석 싸다라고 잡게 되는데 거기서 주도주가 바뀌어서 옆으로 행보하거나 줄줄을 세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6개월 후에는 거의 고점이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새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수대가 2700포인트 초반대인데 2900가다 빠진 상황에서 지금 내가 주도주를 가서 사야겠다.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무분별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 반등을 확인한 후에 그때 내가 줄이는 거. 요즘 보시면 종목 올라올 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약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손절이 보유종무 일부 순리만 좀 유효하고요. 평소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장이 급락 후에 또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는 솔직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현금 확보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닉네임 에에에 님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물론이고 시장 급락이 나올지가 좀 궁금하다. 궁금하다기보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톤보다 톤 때문에 급락이 나올 확률보다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미국 때문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IR의 톤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좋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삼성전자를 기대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질 확률은 제가 보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데 급락보다는요. 다음 분이 가이던스 그리고 그 부문별로 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문별로 얘기를 할 때 휴대폰 쪽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전 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문별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조금 HBM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에 대한 정리를 박현상 부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도움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